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조사 결과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바로 수입의 20% 이상을 꾸준히 자동이체처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꾸준하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도 있었다. 1. 나를 위해 일하고 싶어야 하고 2.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지 않고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투자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 또는 주변의 투자 실패를 답습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들을 나는 자주 보았는데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고쳐야 할 답안이 이 연구 결과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듯하다. 뇌신경학자 조 디스펜자는 이런 말을 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게 되고 미래를 상상하면 미래에 살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예외 없이 미래를 상상하며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리 대표님의 신간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존 리 대표님은 부인 계좌를 통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셨고요. 결국 메리츠 자산 운용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 리 대표님은 사기꾼이다. 투자자도 아닌 장사꾼이다. 라고 비판의 댓글도 많이 다시는데요. 존 리 대표님이 내신 전권의 책을 다 읽고 존 리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삶의 철학을 책으로 알게 된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의혹이 정말 사실인가 뉴스를 찾아보았는데요. 의혹이라는 기사만 있지 그 의혹의 실체를 자세히 적어놓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내분이 6% 지분을 보유한 대출 상품 중개 회사가 중개하는 대출 상품에 펀드 자금 60억 원을 투자하였고 만약 아내분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수수료를 1% 가정시 6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에서 지분 6%인 36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아내분이 얻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범죄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니 대표님이 스커더라는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셨고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경력을 인정받아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스카웃 되실 정도로 유능한 분이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관행을 깨부수며 선진하는 경영을 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존니 대표님의 의혹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고요. 1. 주식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사서 보유하고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 2. 주식투자는 샀다 팔았다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평생 모아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 3. 회사원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이 필수이다 4.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익을 내고 살아남을 기업의 주식을 사서 10년 20년 기다리면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다 5. 커피 사 먹을 돈 아껴서 한 주씩이라도 주식에 투자하라는 존니 대표님의 투자 철학에 동감하는 저로서는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내용 중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존니 대표님의 의혹에 대한 생각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 미국의 부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답이 그 무엇도 아닌 도덕성이었기 때문이다. 얼핏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고객으로 만난 많은 부자들은 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긴 경우를 찾기 힘들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을 알기 힘들 정도로 겸손했다. 놀랍게도 미국 부자들이 차고 있는 시계의 평균 가격이 50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덕성에 이어 가장 많은 대답이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한 경험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가 당연시 여기는 편견 즉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공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인 도덕성과 호기심 그리고 이른 투자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도 개인적인 조사 결과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바로 수입의 20% 이상을 꾸준히 자동이체처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꾸준하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도 있었다. 나를 위해 일하고 싶어야 하고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투자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 또는 주변의 투자 실패를 답습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들을 나는 자주 보았는데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쳐야 할 답안이 이 연구 결과 속에 그대로 들어 있는 듯하다. 뇌신경학자 조 디스펜자는 이런 말을 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게 되고 미래를 상상하면 미래에 살게 된다. 과거를 볼수록 과거를 답습하게 된다고. 미국의 부자들은 예외 없이 미래를 상상하며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었다. 한국 사회는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그 자녀 세대도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만난 미국의 부자들은 부모의 돈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어떤 사회가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일까.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의외로 한국에서는 부자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부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그런데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돈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안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살던 동네는 부유한 유대인의 비중이 거의 80%가 넘는 곳이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자녀 손자들로 항상 넘쳐났다. 우리나라의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 가득한 삶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진다. 자연스레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일찍이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사교육 등의 방향이 잘못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험을 과감하게 없애고 아이들이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성장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 사회에 일찍 경제 독립을 한 개인과 가정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선한 부자들이 탄생한다. 이 선한 부자들이 또 다른 선한 부자들을 탄생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부자들이 아니라 선한 의미로 가득한 한국의 부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무척이나 강한 나라다.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 여부를 부위 기준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는 특별한 저항감이 없지만 아직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주를 이룬다. 한국 가게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40% 정도니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몇몇 방송에 나가서 부동산에 대한 나이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악플에 시달렸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해 첫 직장을 갖자마자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그 출발은 집을 꼭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 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집을 사는데 쓰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집값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집을 매입하려고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의 부동산은 오랜 기간 꾸준히 오르는 바람에 한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의심을 받지 않은 채 더욱 강화된 것 같다. 내가 근무했던 KPMG, 스커더, 보이치, 라자드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그 돈을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한 종류일 뿐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개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은 나중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돈이 먼저 일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을 구입하는 것과 월세로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판단할 때 꼭 참고 삼아야 하는 룰이 있다. 5% 룰이라는 게 그것이다. 1년 월세가 집값의 5%가 넘는다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반대라면 월세가 유리하다. 1990년 내가 미국에서 첫 집을 구매했을 때 1년 월세가 집값의 10%가 넘었다. 당연히 집을 사는 것이 월세보다 유리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이자율이 꽤 높았을 때였으므로 나는 집을 사는 기준이 한 달 월세가 집값의 1%를 넘느냐의 여부로 결정했다. 무조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같은 면이 드러난다.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데다 월세를 산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되었을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듯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집주인에게 매달 돈 내는 것은 아깝고 은행이자 내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집을 샀을 때의 회수불가비용은 4가지가 있는데 은행이자비용, 기회비용, 세금, 수리비용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많다. 집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식투자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매입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익 좋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투자는 왜 필요할까? 그 이유는 노후 준비를 위한 세금 혜택이 있고 내 노후 자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이러한 기업에 자연스럽게 투자한 사람이야말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늘릴 수 있다. 이 내용을 들이면서 그래도 어떤 분들은 한국 시장은 부동산이 최고지 그리고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보다 수익률은 작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피터 린치도 주식 투자하기 전에 자기 살집을 먼저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도 그러한 주장인데 최근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을 사기 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득인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이득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동산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3. 식탁에서 시작되는 자녀의 금융교육 유대인이 대체로 다른 민족보다 부유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대인이 부유한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일찍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돈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배운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 돈에게 일을 시키라고 교육받는다. 유대인의 돈에 대한 철학은 돈에는 이름도 없고 꼬리표도 없다는 말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누구나가 돈을 이해하고 돈을 상상하고 돈에 주체적으로 접근하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크게 후회할 수가 있다. 유대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유는 첫째, 무엇이든 일찍 시작한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치러지는데 이때 성인식에는 많은 친척, 친구들을 초대한다. 성인식을 하는 아이는 세 가지를 선물 받는다. 율법책과 손목시계 그리고 현금이다. 율법책을 선물하는 이유는 율법대로 행동하라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현금은 투자를 통해 경제 독립을 시작하라는 뜻이다. 다른 민족에 비해 돈의 중요성과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우고 실천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부유해진 것이다. 돈이 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내가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한다. 식사하며 한 주간의 일을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요일 뉴욕의 풍경이다.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족들과의 식사를 위해 귀가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그날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얼마 전 1.5조 원의 자신이 창업한 브랜드를 매각한 스펙스의 CEO인 사라 블레이클린은 자신의 성공에 얽힌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무엇을 실패했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녀가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다. 라는 대답을 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란다. 라며 실망했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실패를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였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정 경제에도 참여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도 부모님의 자산과 수입이 얼마인지 현재 빚이 얼마인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생긴다. 강연 때 아이들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더니 한 어머니가 대표님 말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주 사주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고르는데 왜 아이를 참여시키지 않았는지 반문한 적이 있다. 아이가 자본가로서의 주체적인 감각을 배워야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돈만 대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피델리트의 부회장인 피터 린치는 자녀들과 쇼핑몰에 가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게 한 후 자녀들에게 그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를 골라 투자하게 했다고 한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기가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보게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야 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언제든지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지갑에서 모든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쥐어준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자녀들이 돈에 대해 전혀 배우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저 학교나 학원에서 시키는 일만 잘하고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교육을 받는다. 어른이 되기 전에 이미 했어야 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시간을 엉뚱한 일에 소비해버린 까닥에 자녀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자녀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며 그 실마리인 돈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과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 토론을 통해 아이는 다양한 선택에 대해 배운다. 나는 미국에서 유대인 동네에 살았고 나의 두 아들은 대다수 학생이 유대인인 학교를 다녔다. 유대인은 한국처럼 교육렬이 높았으나 그 교육방법이 우리와는 달랐다. 어떤 특정한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거나 시험에 연연하지 않았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없었다.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택해서 다양한 직업으로 나아가게끔 한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갖기 때문에 경쟁에 시달리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유대인들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는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삶, 다시 말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영위해 나간다. 나 역시 유대인의 교육관을 보며 내 아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다. 그런데 한국은 유대인과 달리 부모가 아이에게 진로를 가이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위해 모든 아이들이 경쟁을 하니 경쟁률이 높아지고 시험 결과에 더 연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내가 경험한 유대인의 교육은 다양성의 가치를 중히 여겼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창업 비율이 1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본가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으로 채득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다. 현재 내놓으라 하는 많은 금융회사의 창업주가 유대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를 자본가로 키우는 일은 유대인처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도 부모 세대의 인식만 바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기 너무 좋은 내용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책의 가장 처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4. 주식투자 전도사로 보낸 9년을 돌아보다 2013년 겨울 내가 꿈꾸던 자산운용회사를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 정신없이 지낸 9년간의 뜻깊은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이없는 일간지 기사 한 토막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한국에서 그리고 싶었던 큰 그림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다. 내 꿈이나 포부가 깨진 것 이상으로 내 선의가 왜곡된 것에서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꿈꿨던 계획이 처참하게 훼손된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했다. 다분히 악의를 품고 있던 기자와 몇 분에 걸쳐 통화를 이어갔다. 그런 뒤 게재된 H1보의 기사로 인해 나이 30여 년 금융 전문가로서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다. 내가 평생을 두고 쌓아온 평판과 신뢰가 크게 무너진 것이다. 기사 제목부터가 지극히 선동적이었다. 금융당국 동학개미운동 주창자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 조사. 그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만큼 선정적이었다. 내가 받은 충격은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만큼이나 엄청난 것이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마치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기자의 의도는 언론의 의무이며 윤리이기도 한 진실을 알리는 데 있기보다는 나라는 개인을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당연히 언론사의 정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차명계좌, 불법투자, 배임이라는 끔찍한 단어들이 기사의 행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파렴치하게 아내 계좌를 이용해 불법투자를 한 것처럼 오도한 기사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엄청난 먹잇감이었겠지만 나로선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안개가 짙게 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두렵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일 것이다. 많은 매체들이 예외를 두지 않고 잔인한 기사를 썼다. 후속 보도라고 낸 H1보의 또 다른 기사는 나의 완전한 파멸을 원하는 것 같았다. 많은 매체들은 나를 큰 범죄를 지은 위선자로 매도했고 나의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불편해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자들이 전화,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연락을 해오는 기자들로 인해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진 상황이었다. 기자들이 전화는 연일 이어졌다. 빗발치듯 프라이팬에서 볶아진 콩이 튀듯 전화의 진동음이 울렸고 나는 그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쏟아지는 후속 보도와 내부에서 가해지는 억직성 압력으로 이내 9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메디츠 자산운용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특정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것은 아니었다. 가학성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과 과열된 매스컴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메디츠 자산운용과 이별한 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는 불법투자, 차명계좌, 불명의 퇴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3명이 짜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도 진실로 둔감한다는 의미인 3인 성호라는 산자성어가 있다. 꼭 나를 두고 한 말처럼 생각되었다. 거짓말은 메디츠 자산운용을 9년 만에 업계에서 브랜드같이 1등으로 올려놓았던 나를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순식간에 전락시켰다. 의도적으로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온산을 태우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내게서 일어났다. 거짓으로 나를 쫓아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30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은 나를 믿고 노후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나의 명예가 악의적으로 훼손된 것 때문에 내가 지원하던 보육원과 입양원 아이들, 노후준비가 안 된 성교사분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는 그것이 괴로웠다. 아무리 성신껏 설명을 해도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는 없었다. 가만히 있어라. 괜히 논란만 더 만들지 말고. 폭풍우는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등 사람들은 나에게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다. 이런 말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했고 생각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같은 금융엄에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진 비난이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비난은 지나칠 수 있었지만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비난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씁쓸한 마음을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의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혹독했다. 계획했던 방송 출연은 모두 취소되었고 비즈니스적으로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지인들은 대부분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평소에도 나를 적대시했던 유튜버들은 이때다 싶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왔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정말 감동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내가 실행했던 금융교육으로 인해 자신들이 삶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9년간 마주했던 많은 분들은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모와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준 분들이다. 이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른다. 어쩌면 삶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최근 사태에 대한 존니 대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중요한 문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산 운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투자 철학이다. 메리트 자산 운용의 투자 철학은 장기 투자와 펀더멘탈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펀더멘탈이 훌륭한 기업을 찾아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근본이다. 한국인들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3%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연쇄적인 영향으로 한국은 12년 연속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심각한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평생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죄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 사람 중 10%만이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부유층 10%는 대부분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를 소유한 사람은 주식 지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또한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무엇보다 나는 한국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의 대부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전체의 90%가 넘는 배당을 10%의 인구가 받고 있다는 것은 기업을 10%의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10%의 사람들만이 자본가이며 스스로 일하지 않고 돈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돈이 일하는 대신 본인이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주식 배당을 받지 못하는 90%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들의 라이프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내가 한국에서 펼치고자 하는 일의 가장 큰 이유이자 보람이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은 90%의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금융 교육에 있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자산 증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90%의 사람들을 나는 메리츠 자산 운용의 지점에서 만나고 싶었다. 한국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무조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수단은 맞지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회초년생들조차 처음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집부터 사야 한다는 바람을 갖는다고 할 정도로 그릇된 인식에 잡혀 있다. 한 젊은이가 워렌 버핏에게 사회초년생이 집부터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버핏은 목수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집을 샀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목수는 그 집의 부채를 갚는데 일생을 바치게 된다. 집을 사는 대신 목수 일을 하면서 월세를 살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 자산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라고 대답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보다는 퇴직연금을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주식에 반드시 투자하고 월급의 일정액을 노후를 위해서 추가로 투자해보라.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주식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영어로는 주식문화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주식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두 나라 중에서도 한국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자산운용회사 직원조차도 퇴직연금을 원금보장형으로 선택한다. 중산층이 두텁지 못하면 자본주의 체계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10%의 부자와 90%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갈등요소가 생기면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한다. 주식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고파는 매매를 투자로 왜곡하여 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멍청한 짓이라고 하고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부터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또한 단기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도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봐서 저한테는 단기 투자가 안 맞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감수성은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들에게 빈곤을 대물림하려는 부모는 없을 테지만 잘못 선택한 방법으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복리 마법을 경험하려면 투자를 일찍 해볼수록 유리하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찍 투자를 해야 실패를 하더라도 복구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늦게 투자하면 한 번 투자 실패가 치명적이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금수저들은 나중에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금수저들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써버리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흑수저들은 그것을 모으는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태생적인 부위 조건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오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내가 가난하게 늙는 것은 내 탓이다. 한국 주식을 말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 한국 주식이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신뢰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한국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하는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실제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조차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니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금융강국이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제가 투자 대가들이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미국에는 통하지만 우리나라는 통하지 않을 걸 그러한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기를 권하기 전에 급선무로 해결할 것이 있다. 그것은 기업 지배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이다.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말하면 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한다.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면 긍정적인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회사의 가치, 즉 시가총액의 규모가 올라간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 당연히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즉 대주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노후 준비를 원하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시가총액의 증가는 곧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어 국가 차원에서도 큰 혜택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영진과 회사의 주요 결정들이 주주들의 실망을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게 만든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불편하게 보기는 마찬가지다.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여러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일이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나 채권을 통한 방법보다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훨씬 큰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은행이나 채권보다 더 높은 이득을 기대하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경영진은 반드시 주주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이 채권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즉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거를 재투자해서 수익을 늘리던지 아니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줘야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나 많이 안 주고 투자도 안 하고 현금으로 쌓아가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히 주주들이 이익만을 자칭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경영에 수반하는 모든 것 예컨대 직원의 복지 및 퇴직제도 소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응대하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직 문화 등 훨씬 포괄적인 것이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한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연구에 의하면 낮은 배당 성향 등 미흡하고 소극적인 주주환원 전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43%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 성향은 분석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내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36%, 소액 주주 보호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14%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한국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한국의 절실학에 필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독자들이 꼭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첫째로 들고 싶은 것이 금융교육의 절실함이다.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금융교육이다. 한국의 금융 문맥률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유대인처럼 한국의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국민들 대부분의 금융이해도가 낮아서 조기 금융교육은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하루 나도 빨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받게 하고 경제적인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둘째로 들고 싶은 것은 창업정신의 절실함이다. 세계에서 창업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 이스라엘 학생이라고 하며 미국도 대학생들의 창업 열풍이 꽤 높은 편이다. 중국도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이고 사회적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창업선호도는 그 나라들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결과 위험을 택할 필요가 없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업이 안전하다고 받아들인 결과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모험을 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점수 경쟁에 시달렸던 탓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려워졌고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이 두렵게 느껴져서이다. 세 번째는 여성인력 활용의 절실함이다. 국민의 반이 여성이다. 특히 한국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도 양성 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여성인력을 제대로 대우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적극적인 외국 이민의 개방과 더불어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늘리는 일이다. 단순히 승진이나 발탁에서 차별을 없앤다거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해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인력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성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기회를 얻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증명해야 한다. 회사가 여성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가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회사가 임신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70%밖에 안 되는 기업들은 성장 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저출산율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수십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의 숭고함을 존대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기존 관념의 파괴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세 가지로 금융교육, 창업가 정신, 여성 인재 활용 등을 이야기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선진국 권역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진인 것이 현실이다. 이 세 가지만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한국이 지금보다 몇 계단 더 성장하여 세계를 리디하면서 존경까지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리 대표님이 불법 투자 의혹으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셔서 참 안타깝고요.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결과까지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꼭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혹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